폐복기에 있는 재활환자를 치료할 충남권역 재활병원이 오는 2025년 10월 아산에 들어섭니다. 충남도는 아산시 용화동의 지하 1층, 지상 4층 규모로 뇌와 척수 손상, 소화와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재활치료를 맡는 재활병원을 설립하기로 했습니다. 충남권역 재활병원은 지난 2017년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됐지만, 사업비가 2배 가까이 늘면서 좌초위기에 놓였다가 민선 8기 들어 재추진돼 내년 3월에 착공할 준비를 마쳤습니다.